안녕하세요 여러분 멜로디의 ASMR 입니다 오늘은 러시 바디파 엔드마사지 소리 입니다 러시 바디파 이렇게 인데 이렇게 살아 러시 바디파 몸에 닿으면 우리 몸에 온도로 녹는 바디파 입니다 레몬글라스 향이고요 향이 제일 무난해서 제일 잘 발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이렇게 살살 비벼주면 이 꽃의 오일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러시 바디파 이렇게 몸에 발로 해주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향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라고 해야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로롤 계열 향을 하나 더 샀는데... 그거는 좀 예쁘긴 한데... 향이 너무 강렬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향이에요. 이거는...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부위에 바르면 되는 거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향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향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발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그리고 향을 맡아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향이.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방법을. 하반들. 하늘.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드실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플로럴 계열 바디파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핑크, 꽃잎 같은 이렇게 안에 섞여있는 바디파인데요. 향이 굉장히 진해요. 꽃향기가 굉장히 진해서 남자분들은 약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향인데. 근데 컬러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몸에 언더로 비벼서 녹여주면. 해곤째 오일이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녹아요. 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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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안에 알갱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거칠다고 해야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적으로 마사지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있도록 제거하는 것보다 남이 마사지 해주면, 잠이 수월해서는 아른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또 어깨가 많이 안좋고, 누가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굉장히 좋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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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도 먼저 마사지를 해보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가끔 오일 발라주면 손이 거칠거칠한게 사라져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라서 여기가 터널지구구이. 여기가 많이 안좋아서 혼자서 자주 주물러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말없이 편안하게 손 마사지 맛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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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a.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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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새 Mercury 여기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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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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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